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스트 버스터스 32카운트 투월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타트가 없는 아주 쉬운 작품이에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힐터치, 투게더, 워크, 워크 힐터치, 투게더, 워크, 워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으로 사이드락, 리커버, 스템프, 스템프 한 번 더 사이드락, 리커버, 스템프, 스템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위브 스텝. 왼쪽으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왼쪽으로 4분의 1 턴하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실 때 힙펌프 같이 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는 섹션 3랑 똑같아요.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투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ank you for watching.